Q. 촬영 중인 Q. 대답이 안된다는 기초 Q. 대답이 안된다 Q. 대답 wrestling Q. 대답은 왜 안된다 Q. 대답은 왜 안된다 정우씨? 이거 줬구요. 연장인데 이러면 좀 넘어왔습니다. 이런거는 조금... 갑자기 왜 어린애라고 하는 거야? 내가 신인 배우, 신인 배우 있잖아. 아 우리야 친구! 우리 형 친구 됐나? 그래! 어우 난 니가 고개 아래라서 이렇게 보여줄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? 자, 저희 여러분 구독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! 주먹해 주먹! 주먹해 주먹! 아 반전이다 반전! 나 귀 좀 죽어야 돼. 저기 슈가왕한테 간다. 귀 많이 죽었거든요? 귀 죽고 올게요. 머리야. 어 야 지민이 힙박! A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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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work! Let's go! Guy! I'm not fooling around. 정상! 자 웃지 말자. 웃으면 앞이 안 보이더라 나는. 웃으면 안 돼. 그래도 내가 이 형도 계속 보고 있거냐? 이러고 있으면 안 돼. 아 너 즐긴다 오늘.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 하지 마. 방송 끝나는 대로 너도 끝이다. 뭐야? 와 나 진짜 깜짝이야. 야 수영 어떡해 수영. 야 수영 어떡해. 고석이 형이 울때는 온몸으로 울어야 돼. 보통 얼굴만 여자 이 형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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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